주문을 받아 커피를 만들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달하고 위험한 일들을 대신해주는 이 로봇 일상생활에서 이미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시작한 이 로봇은 사람이 하는 일을 바로 옆에서 함께하고 도와주는 주 하나 기계 부문의 협동 로봇입니다 코봇, 콜라보레이티브 로봇의 줄임말로 사람과 직접 협업하는 로봇, 협동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우리가 공장에서 보는 크고 무거운 산업용 로봇과는 다른 개념인데요 기존 산업용 로봇은 빠른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담벼락과 같이 사람의 접근을 막아야 되는 부분이 필수였는데요 협동 로봇은 동작을 하다가 사람이 근처에 가서 로봇과 탔게 되면 바로 멈춰서 사람이 다치지 않게끔 해주거든요 협동 로봇의 기본이 안전성이라면 주 하나 협동 로봇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로봇 제조사 최초로 직접 터치하지 않아도 알아서 속도를 조절해 멈추는 기술을 추가했습니다 로봇 주변을 3D 카메라로 감시하고 있어서 사람이 주위에 가까이만 가더라도 그걸 인지하고 로봇의 동작을 멈춰서 좀 더 안전하게 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안전에 더 안전한 기술을 더한 주 하나의 협동 로봇은 제조 공장뿐 아니라 우리들 가까이에서 꽤 다양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치킨을 튀기는 셰프 로봇 단단한 사과부터 깨지기 쉬운 달걀까지 힘을 조절해가며 옮기는 똑똑한 로봇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복적인 소독 작업을 하는 로봇 등 서비스업에서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객이 점원이 없는 점포에 들어가서 키오스크를 통해서 본인이 안 될 좌석 그리고 본인이 주문할 메뉴들 사전에 입력을 하고 로봇 바리스타가 만든 각각의 메뉴들을 가지고 완성을 시키신 다음에 주문된 음료들을 픽업하는 시스템이고요 고객의 동선과 로봇의 동선들이 겹치실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의 측면도 저희가 고려해서 완전한 무인화된 그 카페를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 한화의 바리스타 로봇이 만든 커피는 서울, 천안, 대전 등 전국 10개의 카페에서 맛볼 수 있는데요 좀 이제 제가 단 걸 좋아하다 보니까 캐러멜 마켓도를 두 잔을 시켜 먹어봤는데 굉장히 좀 훌륭했습니다 주 한화 협동 로봇의 기술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원래 로봇은 아주 단순한 동작을 할 때도 그 움직임을 세세하게 나눠 수많은 데이터들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데요 아기가 처음 가위를 봤을 때 어디를 잡고 들어야 할지 여러 시행착오들을 경험하며 점점 터득해 나가듯이 주 한화 협동 로봇이 자체 개발한 AI 기술을 활용한다면 사람처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동작을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RAIV 로봇 AI 비전의 약자이고요 저희 라이브 솔루션 같은 AI가 적용이 됐을 때는 새로운 물체가 들어오더라도 어디를 자꾸 옮겨야 되는지를 금방 금방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에 택배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상당히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양한 크기, 다양한 무늬로 되어진 껍데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일일이 로봇에게 다 가르쳐 주기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우리 라이브 솔루션을 좀 더 확장시킨다고 하면 택배 물류 상하차라든지 그리고 일반 물류들 분류 작업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좀 더 나아가서 나중에 자령부 분리수거 이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동 로봇이라고 하면 어딘가에 고정되어 작업을 하는 게 기본적이지만 주 한화의 협동 로봇은 팔력화를 하는 협동 로봇에 다리를 붙여 움직이는 협동 로봇까지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실제 팔만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추세에는 작업해야 될 위치가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셀 단위로 이동도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바일 로봇 위에다가 보통 저희 HCR 로봇을 올려서 실제 협동 로봇을 올려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게차로 물건을 이동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와서 작업을 했다고 하면 똑같이 지게차 형태의 LGV가 무거운 물건을 이송하고 그다음에 협동 로봇을 탑재한 AMR이 와서 사람이 하던 작업을 대신한다 모든 일을 다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기 힘든 일, 사람이 꺼려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LGV, AMR이 대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 한화의 협동 로봇은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진단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부분은 방호복을 입고 계속 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진단을 해야 되지만 로봇을 이용한 케이스들을 영국과 독일 대리점이 발굴을 해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례가 영국, 독일 매스컴을 타기도 했었고 안타깝게 실제로 확산되지는 못했지만 협동 로봇이 꼭 공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한국, 중국, 동남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모두 내재화했던 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로봇하면 누구라고 떠오르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협동 로봇하면 하나가 떠오르고 협동 로봇하다 보면 저도, 저의 이름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가장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집에 가면 우리 딸이한테 아빠 로봇 만들고 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가끔 로봇 그림을 그리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태권브이를 그렸다고 하면 우리 딸이는 우리 로봇이랑 비슷하게 생긴 로봇으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재밌어 하고 있죠 그냥 로봇이 아닌 우리 협동 로봇이라고 부르는 주 한화기계 로보틱스 연구원들 남다른 로봇 사랑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사람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협동 로봇을 만들며 국내 최초를 넘어 세계 최초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